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 파악 정구입니다. 기초의 정답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기초의 정답은 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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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거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어요. 화원을 공부하고 싶은데 제가 워낙 기체가 없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입문과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들이 되게 많더라고 선생님 생각보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고3 뿐만 아니라 고2, 고1 화학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기초가 없어서 자신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새롭게 뉴야 뉴 깜빡이지 깜빡이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강의요. 기초의 정답을 교제를 만들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 화원 전 과정을 공부하는데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많은 것들을 모았어. 자 그래서 일단 이 강의는 수강 대상 기초가 없는 학생이면 누구나 자기가 노베이스다 라고 생각해 생각이 들어 그럼 그냥 들으면 돼요. 정말 쉬운 걸 가르칠 테니까 화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 알려줄 테니까 화학 1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초가 없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어도 돼요. 고3이 들어도 되고 고2가 들어도 되고 고1이 들어도 돼요. 중학생이 들어도 돼요. 어쨌든 화학을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그런 강의를 만들고자 자 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강의 내용은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정말 필요한 걸 한다고 그랬지 기초적인 거 아주 쉬운 것부터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원자와 주교표라는 걸 가르칠 건데 원자 들어봤니? 들어봤잖아. 원자는 들어봤잖아. 뭐 화학을 안 해봤을 때 원자는 들어봤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이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종류의 원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원자들을 갖고 표를 하나 만들어놨거든. 주교표야. 이게 어느 정도 급이냐면 그냥 구구단급이야. 구구단을 모르고 수학을 할 수는 없잖아. 근데 화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주교표를 잘 몰라. 아 주교표가 외워져 있지 않아. 그러면 구구단을 못하는 학생이 수학 공부하는 거 똑같은 거야. 구구단 모르는데 그냥 2차 방정식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교표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주교표를 같이 외워볼 거야. 같이 외워볼 거고 우리 교육과정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야. 21번부터는 안 해도 돼. 20번까지야. 그래서 20번까지는 수능 문제를 나중에 풀려면 1번 누구, 10번 누구, 13번 누구 이렇게 원자번호가 툭 나오면 누군지 딱 나와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원자번호를 외우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고 있어.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16번 그러면 열면 이게 한 번 펴다가 쫙 해서 다시. 아니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20번까지는 적어도 몇 번은 누구, 몇 번은 누구가 빠르게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원자번호 외우는 거까지 해볼 건데 그게 전부 다 유기적으로 되게 연결이 돼 있거든. 근데 그냥 단순 암기를 하는 거야. 뭐 그냥 다 연습장에 써놓고 1번 누구, 2번 누구 막 이렇게 외우잖아. 그러면 뭐 하루 이틀은 외우겠지. 근데 일주일만 딱 지나잖아. 그러면 한 13번, 17번 이렇게 딱 물어보면 잘 몰라. 그래서 원자번호 어떻게 빨리 외우는지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원자의 구조와 주기유표를 선생님이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알려줄 거야.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잖아. 진짜 빨라죠. 진짜 빨라죠. 그래서 원자들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주기유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화학공부라는 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원소교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 그 정도는 하자고. 그래야만 이렇게 원자와 주기유표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뭐가 연결이 되냐면 화학결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화학결합은 뭐냐면 지금 원자 알려준다고 했잖아. 원자가 있어. 또 다른 원자가 있어. 얘네가 맞나. 이게 결합이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물질이고 그래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화학결합인데 그게 전부 다 원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개를 할 거야. 원자하고 주기유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화학결합까지 살짝 소개를 할 거야. 깊게 안 들어가. 이건 입문강이야. 너무 욕심내면 안 돼. 입문강이야. 그래서 아 원자들은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화학결합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물질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이제 1단원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단원에 가면 원자량과 분자량. 그러니까 양에 대한 거예요. 원자하고 분자. 이건 들어봤지. 원자, 분자 들어봤잖아. 그럼 거기다 양이 붙었어. 그러면 원자량. 쉽게 얘기하면 원자의 질량. 또 분자량. 그럼 분자의 질량.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원자량과 분자량. 결국 물질의 질량이나 양에 관한 얘기인데 그게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 이 몰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지울게. 이거 좀 안 좋아. 여기 좀 안 좋아. 몰 안 좋아. 몰이 왜 안 좋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낯선 사람도 이렇게 여러 처음 보는 분들을 만날 거 아니야. 나도 사회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서로 소개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서로 물어볼 거 아닌지 할 때. 그러면 저는 화학 강의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표정이 안 좋아. 표정이 안 좋아죠. 그러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화학을 점점점 이렇게 됐다고. 물론 화학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화학을 저는 잘 못했어요.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물어보지. 아니 화학이 어떤 게 어려우셨나요? 그러면 이제 막 기억을 해내. 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화학 중에서 뭐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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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진짜 한 80%는 아 몰 몰이라는 것부터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아 몰 부터 거기부터 이해가 안 돼서 화학을 그때부터는 거의 포기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아 몰이라는 게 이렇게 큰 걸림돌이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속으로 생각하지. 고등학교 때 나를 못 만나서 나 같은 사람을 못 만나서 이게 몰이라는 개념은 정말 별거 아니거든. 그냥 묶음 단위야. 묶음 단위.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화학 책을 1단원 시작하자마자 그냥 4단원까지 다 몇 몰 몇 몰 몇 몰 막 이렇게 다 시작돼. 이게 단위니까 일종의. 그래서 몰이 뭐를 모르면 뭐를 이해가 안 되면 진짜 어려웠을 거야. 이해는 해. 근데 그걸 이해하면 그게 쉽게 보여요. 그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자 그래서 원자랑 분자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연결시켜서 몰을 이해시킬 거야. 이해시켜 볼게. 선생님이. 이해시켜 볼게. 그래서 아까 그런 분들이 안 되게 야 저 고등학교 때 몰 부터 화학을 포기했어요. 이런 거 안 나오게. 이런 거 안 나오게. 선생님이 몰. 이해시켜 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랄 거냐면 화학 반응식의 해석. 우리가 화학 공부라도 보면 많은 반응식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반응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이 반응식이 무슨 뜻인 건지 그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반응식만 보면 그게 이제 얘는 숫자고 얘는 영어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 반응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 근데 그 의미의 해석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화원에 양쪽 관계라는 게 있어요. 양쪽 관계. 화원에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두 가지 주제가 있거든. 하나는 양쪽 관계고 하나는 중화 반응인데 그 양쪽 관계가 바로 반응식의 해석이에요. 어떤 화학 반응이 주어졌을 때 그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얼마만큼 반응하는지 그게 딱 정해진 비대로만 반응하거든. 정해진 양대로만 반응하거든. 그래서 그걸 양쪽 관계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게 다 반응식에 있어. 반응식에 얘는 얼마 얼마 반응한다. 그래서 생성물이 얼마큼 생긴다. 라는 게 다 반응식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 반응식을 해석하는 요령을 알게 되면 이제 양쪽 관계의 기초가 잡힌다는 거지. 선생님 중화 반응 안 하나요? 아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입문 강의. 입문 강의. 입문 강의. 그래서 이 선생님 강의해주는 요 내용만 이해가 일단 되면 화학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훨씬 수월할 거예요. 네 이런 기초도 없이 이제 들어가면 용어도 이해가 안 되고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좀 더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좀 자신이 없어지지. 그래서 아 이런 강의는 진짜 선생님도 필요하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이번에 열심히 선생님이 또 시간을 내서 입문 강의를 준비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화학의 기초가 없는 전혀 없어도 돼. 조금 있어도 돼. 자신이 없다. 난 노베이스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이 되면 자 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화학 1 공부를 시작하면 훨씬 수월할 거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기초의 정답 이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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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